빨리 앉아요. 아니 어디 갔냐고. 앉아서 얘기하세요. 연희 씨. 아니. 아니 연희. 연희 씨가 어디가 없었어. 연희 씨가 어디. 연희 씨가 어디. 연희 씨가 어디 간 거야. 야. 야 야. 야 야. 야 야 야 야 야. 야 야 연희 씨 어딨어. 야 야 연희 씨 잠깐만요. 오빠 나 잠깐만요. 야 연희 씨가 어디 갔어. 오빠 나 도와줘야지. 잠깐만. 도와줘야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 되었네. 보자마까 이제 다 되었네. 타자. 가자. 야 여리씨가 어디갔어? 여리씨가 어디갔어? 시영아 여리씨 어디갔어? 지영이 어디 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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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 아까 같이 갔는데 지영이 아웃이에요 왜? 오빠 나 아니에요 진짜 나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입을 하니까 지효가 있다니까요 지영아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어요 지효가 있다니까 지효가 있다니까 오빠 게임 끝났네요 오빠 1등 하세요 아니 지효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어요 지효가 있다구요 지효가 여기 와 정말 미치겠네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나 얘기 좀 지효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지효가 아니 둘이 왜 떨어졌어요? 오빠 찾으러 가는 그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? 어디 가있어? 오빠 이거 벗.. 벗을까요? 아니지 오빠 제가 이거 벗을까요? 오빠 제가 이거 벗을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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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어요 아니 멘트가 또 이상하잖아요 아 얘네들 그럼 그럼 아 나 아니냐니까요 진짜로 연희씨 연희씨 지효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분은 안 계세요 오빠 헛고 싶어 하겠죠? 안녕하십니까